비트코인이 6천만 원 선 밑으로 떨어지고 시바이누가 폭락을 맞이했을 때 많은 유튜브에서 시바이누 상장 폐지 영상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다시 8,500선을 뚫었을 때 어땠나요? 업비트 기준 시바이누의 거래량은 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2억을 가고 15억을 간다면 지금의 변동성은 과거가 되고 그 과거 중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파동에 불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기 전 비트코인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알고 계신가요? 그가 처음으로 개발하여 세상에 탄생시킨 가상화폐는 2009년 출시 당시 모든 이들에게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었습니다. 누구도 이 말도 안 되는 동전의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현재 2024년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며 비난의 중심이었던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이라는 충격적인 개혁을 성공시켰고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투자시장의 전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몇 년간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2009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샀을 텐데 2015년 40만 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만 지금 사놨더라면 모두가 그저 투기에 불과하고 가치가 없다며 비트코인을 조롱했던 약 15년 전 우리나라 돈으로 1원가량에 출시했던 비트코인을 100원어치 즉 100개만 구매해놨다면 현재 기준으로 그 값어치는 8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어 내 통장에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처럼 우리 같은 서민도 한순간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를 앞으로 살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내 집 마련, 토끼 같은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꿈 같은 행운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연말에 다시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 분류로 나뉘어질 겁니다. 왜 그때 이 영상을 믿지 않았을까? 혹은 그때 이 영상을 본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다. 비트코인의 아버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비밀 지금부터 코인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BRC20 2024년 하반기 나카모토 사토시의 특별한 선물 우리 서민들의 통장 잔고를 송두리째 바꿔줄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백, 수천만 원 힘들게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 투자해서 운이 좋아 수십 프로의 수익을 내면 또 오를만한 종목을 공부하고 찾아야 된다는 불편함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고 투자한 종목에 운이 따라지지 않는다면 또 물려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상장 폐지 불안감에 떨며 밤마다 잠을 설쳐야 되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BRC20 코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테마 종목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꼭 잡아놔야 하는 큰 돈을 벌 확률이 가장 높은 나카모토 사토시의 특별한 선물 BRC20 작은 소액의 투자금으로도 수십, 수백배를 넘어 수천배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인생 역전 테마주 BRC20이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실 거고요. 영상 시작 전 꼭 보셔야 하는 필수 공지 잠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금전 요구 유료 리딩 없는 깨끗한 코인 방송 김유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 혹은 후원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궈주 초대형 테마주 수십조의 시장을 이끌고 갈 BRC20의 탄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BRC20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전용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자주 듣는 말인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ETF가 뭐냐 바로 특정 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데 즉 장중, 거래 시간에 전화 주문 혹은 HTS, MTS를 사용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펀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 펀드 대비 투자 비용이 낮다는 점 상품의 투명성이 높고 소액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일반 주식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할 수 있어 황금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볼 때 비트코인 ETF 승인은 장기적 관점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투자하기 쉽게 된다는 것 즉 투자자와 투자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제가 ETF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BRC20이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당장 중요한 이유는 역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장 몇 개월만 해도 비트코인 30K 우리나라 돈 3,900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 모든 지표가 암흑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전 세계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합작 자료들 때문에 개미들은 5천만 원 언저리를 횡보하는 비트코인과 그에 따라 휘둘리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오히려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압도적이어서 코인 시장 망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 세계 수십억 개의 개미들을 흔들어 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ETF 승인 이후 순식간에 7천만 원을 넘기고 8천 선을 훌쩍 넘었죠. 아니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못 잡으면 알트코인이라도 잡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초조하고 나만 수익 못 내고 바보될까 봐 짜증까지 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더리움이나 들어가자 쳐다보니 200만 원대였던 종목은 어느새 또 300만 원을 넘겼어요. 이러면 밑에서 못 잡은 게 참 후회스럽고 매번 내가 즐겨보던 코인 유튜버 말을 듣고 현금만 보유했었던 내 자신이 미워지는 순간이 다가오죠. 자꾸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현금 보유해야 한다 이런 소리들 많았잖아요. 이걸 맹신하고 투자를 주저했다간 결국 다 놓쳤다. 제가 이런 분들의 사연을 최근 2개월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1억도 넘어갈 텐데 지금 대체 어떤 코인을 잡아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지켜봤던 코인들이 죄다 올라버려서 머릿속도 복잡하고 판단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지금 당연히 드실 거예요. 제가 방송마다 차트만 믿고 매매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방식이고 차트는 그때그때 단타로 자금 움직일 때만 적용해야 되는 공식이라고 투자는 시장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더라도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한들 무슨 도움이 되시겠어요? 우린 현재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오른 코인들 쳐다보실 필요도 없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섣불리 적금도 못하고 있는 테마주 BRC20을 들고 온 건데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제 시청자, 구독자분들 모두 바로 이 BRC20 테마로 많은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BRC20 대체 뭐길래 잡아야 되는 건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오늘 쉽게 핵심만 짚어가면서 상세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피 같은 돈을 투자해야 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BRC20이 무엇인가 부터 한번 봐볼게요. BRC20 토큰 표준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위한 실험적인 대체 가능 토큰 표준으로 도모라는 익명의 온체인 분석가가 2023년 3월에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의 ERC20에서 영감을 받은 BRC20 토큰은 개발자가 오디너스 프로토큰을 사용하여 대체 가능한 토큰을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ERC20과 달리 BRC20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이슨 데이터의 오디너스 각인을 활용하여 배포, 발행,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3년 5월 8일 기준으로 14,200가지의 토큰이 오디를 비롯한 BRC20 표준을 사용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도모라는 익명의 개발자는 현재 제2의 나카모토 사토시 혹은 사토시의 부활로 불리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창시자인데 도모가 BRC20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디너스를 활용하면서도 사토시의 특정 형태의 텍스트를 기록함으로써 토큰을 발행하고 전송할 수 있는 정말 처음 보는 표준점이었기 때문이죠. 2023년 4월부터 큰 인기를 끌었는데 4월만 해도 인스크립션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극기야 5월 8일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완결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40만여 개가 쌓이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는 말도 안 되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었습니다. 마치 사토시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수수께끼의 개발자 도모는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에서 영감을 받아 혁신적인 토큰 표준인 BRC20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BRC20이 오디너스 프로토클 출시를 배경으로 등장한 만큼 지난 영상부터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오디너스 프로토클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디너스 이야기도 잠깐 해본다면 오디너스 프로토클은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의 데이터를 첨부해서 일종의 NFT를 만들 수 있게 구현한 기술입니다. 1 비트코인은 1억개의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사토시에는 순서대로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는데 이때 매겨지는 번호를 오디너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 KC로더머가 2023년 1월에 만들어낸 것이 오디너스 프로토클입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였던 2014년에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블록이 최대 80바이트 데이터밖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현이 불발되었고 17년도 세그윗 업그레이드와 2021년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추가되면서 23년이 되어서야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지는 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단순하게 결론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BRC20 토큰은 대부분 오디너스 프로토콜을 이용해 유통되기 때문에 BRC20의 알파와 오메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해서 지루하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과 연관된 종목들의 얘기가 되겠죠. 이더리움을 통해 세상에 나온 ERC20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해당 관련 토큰은 당장 업비트 켜서 보셔도 엘프부터 골렘, 파워레저, 체인 링크 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얼마에 출시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큰 폭의 상승률이 있었는지 찾아보시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실 겁니다. 타 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뒤늦게 출시된 종목들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ERC20에 속한 테마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예전부터 코인 투자를 길게 이어온 분들이라면 지금 끄덕거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너무 재미가 없죠. ERC20 테마는 너무 방대해졌고 단순한 코인 투자 형태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초창기에 걷어들인 수익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투자에 있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초창기, 최초, 처음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는데 이 초창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초창기에 위치한 테마가 바로 이제 갓 태어난 ERC20 토큰 표준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ERC20에 해당하는 종목들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를 훌쩍 넘어버리는 종류들 때문에 사실 ERC20에 해당하는 종목을 검색해봐도 이 중에 뭘 골라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딱 한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카모토 사토시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ERC20 표준 종목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이 코인은 앞으로 코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글로벌 경제 요인까지 미래 가치에 통합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다루는 유튜버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본인들만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거의 미미하니까 더 매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코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알트코인 분석 영상 관련으로 공유 받아가신 분들도 받아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수익도 많이 내셨죠. 다시 사토시아 연관이 깊다는 바로 이 종목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BRC20, 밈코인 종목의 상승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수많은 전문가들은 차기 BRC20의 미래를 책임질 밈코인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종목 차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집이 슬슬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폭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최소 수백 배 이상의 폭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저는 괜찮아 보인다고 판단되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공유 드리고자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종목을 어떤 금전 요구도 없이 공유할 거고 의심이 많아서 그동안 시청 안 하신 분들 다 참여하셔서 진짜 봤나 못 봤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못 받으시면 채널 신고하시고 신고 누적되면 제 채널 정지됩니다. 만약 신청했는데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이 종목 공유 받았다. 그러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그거면 돼요. 지금 차트 화면은 켜놨는데 뭐 종목명이 이런 것들은 모자이크 돼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좀 크게 상승 확률이 높다 예측되는 종목들은 공개 영상에서 대놓고 공유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세가 좀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복귀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도 많고요. 워낙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쳐서 100% 이런 오픈 채팅 사기꾼들이 제가 brc20 종목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한다는 제보만 수백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 유료방이나 광고 업자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비공개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brc20 관련 이 종목을 나도 코인명이 뭔지 알고 싶다. 이걸 좀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신청만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잡아야 할 brc20 수백 배 예측되는 그 대장주 종목 신청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 업자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상승 이렇게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문자 들어온 거 1차 확인하고 나서 이번 제가 수백 배 예측되는 코인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답장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간혹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 정보만 유출된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 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 해외에 있지도 않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금전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왜 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 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제 채널 영상에 존재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큰 수익으로 따뜻한 연말 준비하자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